전체적으로 도토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. 속도도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제가 선배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들을 그런 변화들을 준비를 해야 될 때예요.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성장을 했고 항상 아이들한테 너네 인생은 네가 책임을 지는 거고 단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실패를 해도 기뻐할 수 있다. 왜냐하면 난 그 실패에서 끝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도 그렇게 갈 거다. 너희들도 나를 지지했으면 좋겠다 정도까지 왔어요.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사회인을 준비를 하게 되니까 저보다는 훨씬 액티브하게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들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. 저는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. 엄마를 도와라. 내가 이 시대 때 에너지가 많을 때 너희들이 키우느라고 쓴 에너지를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리턴해야 된다. 하지만 나도 열심히 살 거다. 너네한테 창피하지 않게.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뒤졌다는 줄 듣지 않게 내 상황에선 최선을 다할 거다. 요즘 제가 갖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. 생각하고 이제 집중하는 게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잘 해보고요. 또 이렇게 결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시험착오를 잘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 하면 그때 지금 또 한번 다시 한번 열어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